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몰티즈끼리다 둘이 둘 다 예뻐라 둘 다 예뻐라 너도 예쁘다 애기들이 되게 예뻐요 먹는 거 지금 왔다고 다들 여기 몰려있어요 못 먹지 당연히 둘 다 예뻐라 너네네네네네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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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밀고다 난리 손으로 밀어 왜 손으로 밀어 싫대 손봐 손봐 내려놔줘 내려놔봐 내려놔봐봐 그냥 갑자기 물리진 않는 것 같아 집중해서 물을 가면 주인공 전남도 나왔던 대문도 나왔던 멤버들 따뜻하게 서로 친해지는 거지 네 슈가야 그러면서 슈가야 좀 친해져봐 알았지? 나한테 오는거 아냐? 왔다 왔다 그가 왔다 왔다 슈가 다리 들어주겠지? 슈가 그가 왔다 다리 들어줬다 슈가한테 뒤에 가시죠 슈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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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생각해 봐. 얘는 고기야. 고생한다 고생. 애기인가 봐. 어? 이네 서로 휴가도 너와 놀게 아니야? 장조개 봐 있잖아 반론해 반론해 여기 처음부터 있어야 돼 슈가 어 슈가 이빨 났나? 이빨 났어? 슈가 애견카페 왔지? 비종이 왔다 슈가 흑바랑 안 해 엄빗 있잖아 앞 이빨 있어? 이빨 났어요? 아이고 예뻐라